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녹은 액기와 최애 깨 썩기를 해볼겁니다. 먼저 녹은 액기는 같은 색깔 다른 느낌 영상에서 제가 만든 액기입니다. 조금 녹았다는 슬픈 사실. 최애 깨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액기는 전 영상에서 개그맘이 만든 액기예요. 되게 느낌도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가풍도 되게 잘 된답니다. 이렇게 기포소리도 되게 잘 나고 좋은 액기예요. 그리고 되게 버물감 같은 느낌이 쫄깃쫄깃하면서 새로워서 환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영상 안보신분들은 빨리 보러가시길 바라요 그럼 한번 바로 섞어볼까요? 섞어보겠습니다 우와! 보라색빛이 나는데요? 바로 섞여놨는데요? 이렇게 예쁜 보라색깔이 나왔어요 대박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박풍도 진짜 진짜 잘되고요 완전 느낌 퐁당하답니다 가르기! 정말 잘 늘어나고 느낌이 진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포동포동한 느낌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핑크색으로도 보일 수 있는 색깔 같아요 여러분들의 최애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저는 이번 성공 진짜 성공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니미니의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